안녕하세요 10분석의 채영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짜잔 원할만하죠? 네 삼각기보다 쉽다고 생각하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복습하고 본학습 들어갈지 복습 시간부터 먼저 가져볼게요 오늘 강의 제목이 뭔가요? 원의 접선과 반지름입니다 자 그럼 원의 접선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원하라는 글이 왔어요 그럼 원하고 직선이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나지 않죠 이 경우는요 지금 그림처럼 스칩니다 그런데 한 점에서 스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의 직선이 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원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직선을 우리는 나눌하를 써서 할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린 것 같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 L을 뭐라고 할까요? 접하는 선이니까 접선이요 맞아요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접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달짝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만나는 점은 뭐라고 하죠? 음 키워드에 있었던 접점 맞나요? 맞아요 잘했어요 접점이에요 접점, 접선 기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접선의 성질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접점에서 접점이면 점티에서 접선의 반지름과 접선과 반지름은 자 접선과 반지름은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지금 이 직각 표시 보이시죠? 수직으로 만납니다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 직각 표시 해준 거예요 그림에서 이 그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아 이 반지름인데 무슨 반지름이냐 물론 이런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은 아니에요 얘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자 반지름 중에서도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라는 거 이것은 접선과 직각으로 만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포인트고 사실 이것만 하면 오늘 굉장히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아셨죠?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 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본학습 들어가 봐요 자 원의 접선에 대해서 우리 복습했습니다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말하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원 하나를 그리고 왔는데 자 이 원의 접선은 몇 개까지 그릴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와 우리 달자 정말 잘 생각했어요 자 무수히 많지만 선생님 몇 개만 그려볼게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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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죠? 무수히 많아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달자 그럼 원 하나 하나 더 그리고 이번에는 원이 있으면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자 이것이 원 O 원 밖에 한 점을 뭐 P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P에서부터 이 원의 접선을 몇 개까지 그릴 수 있을까?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름이 달자도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우리 다름이 달자 여러분 동시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개요 다름이하고 달자가 지금 다른 의견 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다름이가 잘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볼래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하나 그쪽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잖아요 맞아요? 해서 접점이 두 개고 이렇게 접선이다 아 다시 한 번 원 밖의 한 점입니다 나 누구라고? 원 밖의 한 점이라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접점도 두 개니까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반지름이 접선과 어떤 관계의 이론이냐? 수직인데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직각관계 수직이다라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점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각도와 마찬가지로 직각 맞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 모양을 보면은 아이스크림이 떠올라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쵸? 마치 아이스크림 같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A, O, B, P 몇각형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삼각형처럼 보이지만요 사각형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 360도 그쵸? 그럼 이각은 90도, 90도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각의 크기를 A라고 하고 이각의 크기를 B라고 한다면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기 때문에 보세요 각 A에다가 90도에다가 각 B에다가 90도를 합해서 360도가 나온다 그럼 90도와 90도는 180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각 A와 각 B의 크기의 합은 360도에서 180도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더해서 180도니까 이항하면 그럼 이는 18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결론 마주보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 모양에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서로 몇 도다? 서로가 아니라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 각이 120도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직각 표시 안 해주고도 아, 얘네 마주보고 있으니까 합이 무엇이다? 180도다 그럼 이 각이 50도면 여기 130도 그죠? 이 각이 110도면 이 각이 70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를 만나볼게요 이 문제는 각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원과 그리고 AP는 접선 점 A는 접점이라고 했을 때 X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Xcm의 길이 그럼 여기에서는 어, 선생님 아까 그 아이스크림 모양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모양에서 자, O하고 P를 이어준 다음에 반쪽인데 이때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뭡니까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근데 이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챙겨야지 많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 챙기고 났더니 직각삼각형 나왔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빛변이 X이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죠? 빛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빛변이 아니라면 루트 안에 뺄셈식인데 얘 빛변이니까 루트 안에 더셈식 즉,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죠 5, 5, 25 12 곱하기 12는 144 그럼 169 169는 13의 제곱이니 13 아, X는 13이 되겠구나 이해 되셨어요? 좋아요,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좀 해줄래요?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봐요 아이고, 우리 달자가 계산 실수한 게 틀림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모양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180 빼기 115를 하면요 55가 아니라 65도죠 해서 주어진 식은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P, A, P, B는 원호의 접선 두 점, A, B는 접점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딱 그림만 보면 와우, 반가워 X 몇 도야? 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오늘 배운 원의 접선과 반지름 중에서 기본인 그림이었죠 아이스크림 그림, 그죠? 자, 이때 말하지 않아도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 표시하면 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그죠?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가 말하지 않아도 직각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각을 합하여 180도 그럼 각 X의 크기는 180도에서 40도를 뺀 140도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아이스크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P에 있는 원호의 접선 점에 있는 접점 X의 값을 구하라 말하지 않아도 뭐부터 손이 먼저 움직여 짠짠 뭐야, 직각 삼각형 나왔네? 아이스크림이 대답 알았어요 여기까지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됐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 알았다 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네 빗변은 직각의 대변이 15cm 15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써볼까요? 예잖아요 그럼 X는 루트 15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 되겠고 계산하면 15의 제곱은 225 6, 6에 36 그럼 이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25에다가 12를 더 빼면 되겠네요 그럼 9에다가 자, 1, 11에서 3을 빼면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나? 이게 189니까 189는, 어, 요것은 99 곱하기 얼마? 21이죠 그래서 3루트 21 요렇게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X의 값은 수만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마찬가지 앞에 있는 2번과 똑같은 그림인데 이때 X값 구하라 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도 직각삼각은 표시해야 되는데 자, X를 뺀 나머지 두 변을 봤더니 얘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건 뭐예요? 반지름이란 말이죠 그럼 기본 중에 기본 자, 한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이 여기가 2cm라고 나왔으니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빗변이 7cm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이 2와 Xcm인 직각삼각형이다 그럼 X는 루트 7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7, 7의 49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루트 45가 되겠고 이것은 9 곱하기 5잖아요 9는 앞으로 3으로 나간다 3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아요 지금부터는 별별 퀴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럼formed г 치즈 din 치즈 치즈 치즈